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구 차 타고 가지? 경환이 차 타고 갈까? 경환이 차 있음? 내가 아까 터뜨렸는데? 개똥차네 이거! 누구 차야? 개똥차네 이거! 속도감이 전혀 없네 가다가 하나 뺏어 차 바꿀까? 그럴까? 그니까 내꺼 타지 그니까 내꺼 타지 그니까 내꺼 타지 그니까 4명 타지 그니까 4명 타지 먼저 갑니다 먼저 갑니다 나는 길을 개척한다 저기 스포츠카 괜찮은 거 있던데 꼭 그렇게 개척한 사람이 꼴찌로 오기 마련이지 아니 꼴찌도 없다 우린 3명이거든 아 그러네 하하하하 뭐야 저 차 좋아보인다 그제 네 아 저 갈아탈 거 그랬나? 가다가 괜찮아보고 바라봐요 젠토로는 단점이 2인승이야 차 괜찮아보이고 키닝하고 싶다 아우 오르막 올라갔는데 버거워보여 이 새끼 하하하하 야 나와 하하하하 역주행하고 있었어 나오네 하하하 역주행하고 있대 아 수술이 좀 나와야지 아 수술만한 차 없나? 내 차 형 그거 갔어야지 아 이름 이뻐갖고 이거 불렀는데 아야야야 길 개척 안돼 여기 하하하하 나을 수술하는 이들 야에게시풀ścią 한ин격 1860 야 가다 사람 죽이면 안돼? 죽이면 안돼요 아 그래? 아녜아녜해 그 경찰 끌릴까봐 크게 상관없어요? 죽이고 도망쳐서 오면 될걸? 경찰 끌리면 죽여볼까? 아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ᵬёзthunn- 내가 후진으로 가도 더 빨리 도착할 것 같아 야 원래 가끔은 고속도로보다 구속도가 빠른 건데 왜 결국에 돌아온 거지 여기야 뭐야 아직도 여기야 전 거의 다 옴 와 차 존나 느린다 이거 뭐 하나 받아서 뺏어버려 뭐 없나 그냥 차 가로로 대 어? 어? 아아 뺄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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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뺄자고? 어 아 야 야 야 나 차에 치였어 2개가 나 어 나도 침 어이씨 오우 난 3번 밟힌 것 같아 이거 괜찮아? 아니 이거 멀쩡한 차가 없네 좋아보는 차가 안 보여 아아 와아 차에 치였어 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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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좋아보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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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박살대고 갔어 야 카라 타자 이걸로 아 이끌어 보인다 이거 아 저 반피 됐어요 반피 나도 차에 두번 밟혔어 이거 그냥 어 나 죽음 헐 아 뭐야 노다 죽었어 경험이 지금 마이크 졌으면 욕했다 지금 에이 설마 나 죽음 이거 다시 시도 눌러 응 페이지 업 페이지 업 그럼 그 똥차 타고 다시 가야돼 내 차 타야 내 차 2인승이라며 네 차 못바꾸냐 응 차 못바꾸냐 시작할 때 바꿔야돼요 들어와선 못바꾸 지금 못바꾸잖아 지금 못바꾸요 경험아 잘 보고 좋은거 세벼 나 죽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 오 야 좋은거 찾았다 여기 왜 이렇게 차가 다 뒤에 누워있어 뭐야 그거 내꺼잖아 아니요 아니 니꺼야 오 잠깐만 오 깜짝이야 내가 좋은차가 딱 보이길래 하하하하 아 진짜 아니 아니 딱 아니 딱 봤는데 좋은차인거 같애 어 아 cocktail 가슨 손님 mighty 나 타고 갈라고 아니 나 몰랐지 아니 나 딴 것도 좋아 보이는 거야 나 존나 웃긴다 아 존나 좋은 차네 이거 타고 가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또 역주행 만족한 진동이 있을까? 소모님은 들기 전에 운면 상대방을 중혁하다가 응원으로 처리하는 대기 이런데로 속히고 그들은 다가서 상대방을 잠시하고 나자체를 잠시쯤에 하하 시원하고 오 강아지 우리 교통을 도와줄게 뭐야 길도 이상한 데로 왔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늦게 오는데 다 이유가 있구만 아냐 아까도 이렇게도 안갔어 더 이상하게 잤어 더 이상하게 났어 아! 뭐야 여기 뭐가 있었어 여기에? 그냥 벽에다 박았는데 형이 정상적이고 정상적이고 정말 유행한 어린이들 하지만 내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다 너는 더 잘했다고 생각했다 지금 잘했다고 생각했다 내가 미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니야 왜 이리와서 1인칭으로 하라 눈을 감기고 눈을 감기고 너는 더 잘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 어머니의 어머니 그는 한 어머니에 사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참은 그땐 그땐 하여 다행이다 알았다! 끝! 으! 겁나 무섭다 더 3D끼 해줘야겠구만 뭐가 안좋아요? 야 얘 불 안들어와 앞에 박아갖고 아까 원래 전조등은 깨먹고 다니라고 있었거든 전조등? 전조등... 말고 뭐라 그러지? 전조등! 헤드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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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군대에서 쓰던 말이야 쓰고 싶지가 않아 전조등? 전조등 후사경 아! 아 내 차! 박살난다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멀미 낼거 같애 와 너도 밑에 붓빛 들어온다 녹색불 네 밑에 해놨어요 오 퀴키가 달려있네? 와 존나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해가 된거야 이거 어 맞다 맞다 이 길로 너 어디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핸드폰을 잡고 핸드폰으로 돌아가자 그니까 길로 가요 형 야 그딴거 없다 무조건 직진이다 무조건 직진이네 일로 직진하면 길이 나올거야 으 으 여기 토할거 같애 진짜 멀미난다 아직도 1인칭하고 있어? 네 1인칭으로 보고있어요 나중에 형이 운전 어떻게 했나 보여줄게요 이거 다 녹화하고있어 와 근데도 일찍왔네 우리가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 오토바인 재껍 니다 그럼 tinha FINAL 어! 야, 물에서 못 나가! 내 차! 어, 나 다 왔다. 내 차 파괴 시켰어. 나와쓰. 나와쓰. 차가 가라앉아있어. 보험 처리 해달라 그래야지. 나 영성이꺼 총알 칠렛 빠졌어. 잘했네. 요거 한판 끝내면 총알 다 살 만큼 돈 주니까. 아, 돈? 아, 돈? 그 밴드에 도착해. 그 밴드에 도착해. 그 밴드에 도착해. 아까 보니까 헬기 좀 사고 싶던데. 헬기. 헬기. 내가 태워줄게. 가자 가자. 액션이에요. 그 밴드에 도착해. 채팅 칠 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알긴 알아. 그래? 나와쓰. 쟤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이크 안 돼갖고. 마이크 있긴 있는데 뭐 쟤들 안 되나봐요. 그래. 그럼 뭐 보이스톡으로 해도 되는데. 그럼 핸드폰으로 그냥 얘기 안 되잖아. 아, 그것도 그런데. 그치. 어! 깜짝이야. 잘했어. 아, 나 못 올라가. 지금 계속. 희섭이 형 저랑 같이 가요. 응. 어, 있어. 여기 있네. 응. 저거. 형 길 가는 애 잡고. 오케이. 내가 애 잡고. 응. 아니. 지금. 야. 죽어버리면 되겠는데 뭐야? 아니 걔 오는 애 그냥 죽이면 되겠는데 너 앞에 걸린다 나 앞에? 얘? 어 굿굿 거기 나머지 잡으면 되겠다 여기 차 오른쪽 그냥 죽이면 되겠는데 내가 왼쪽 하나 둘 셋 두 마리였구나 한 마리 더 있네 여깄다 나이스 샷 벤 찾으래요 벤 저기 차 모양 뭐야? 벤 어디 있어? 벤 벤 벤 아무 차나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슬램벤인데 이건?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뒤에 빨간색 원 뭐냐? 야 뒤에 빨간색 원이 일로 오고 있어 저기다 저거 죽이지 뭐 다 죽여야 되네? 응 다 죽여 다 죽여 나이스 샷 근데 벤이 어우 형 저 죽을 뻔 이거 네 명 못 할 거 같은데 벤이 딴 거 같은데 그러게 벤을 아직도 찾으라고 돼있네 네 벤이면 여깄다 여깄다 찾았어 찾았어 여기 두 대인데 두 대 어 저기 떴네 마크가 네 보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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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뛰어내렸어 야야 잠깐만 야 야 벤을 창고로 전달 안 해 네 가요? 경환이 태우고 가요 저거 누가 바닥에 있는 하늘색 여기도 탈 수 있나 뒤에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따로 가도 상관없잖아 벤만 가면 되는데 여기 가요 오토바이 타고 와 이리 와 오토바이 오다 죽을까봐 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분명히 가면서 누굴 쫓아가겠지 쪼아잇 쪼아있네 앞에서 왐라 두대 외라우를 취해서 형 죽었을텐데 먼저 가지 먼저 가지 형 오자 죽지마요 아 딴 길로 새지 말라네 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거 방탄 안되는 방탄 안되는거 같은데 자라 겁나 아파 야 버스 피가 반이 이하야 형 그 스냅 아 스냅 먹는거 알려줘야되는데 X 누르고 가야겠다 그거나 X 누르면은 머리 숙이는거야 나 이거 알아 오오~! 고수네 바이크타는 다 적이 아예 그냥 적밖에 없는데? 형도 머리 숙이고 가요 뭔데? 머리 숙이는 키 정하라 숙이고 와 정하라 진짜 웃겨 나이 샷 나이 샷 고개 숙이니까 조종이 제대로 안되네 그래 야 귀 잘못 들었다 나 피없다 또 잘못 들은 듯 형 어디로 가요? 뭔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데 이제 안 떨어진다 야 존나 멀다 하하하하 어디로 들었길래 절로 간거지? 어? 고속도로 밑으로 밑으로 다리 밑으로 아 밑으로? 야 백미터도 안남았었는데 저희 다운 오른쪽 오른쪽 창과 철목 철목 흠 철목이 아니구나 야 벽돌이 어떻게 끝 굿 굿 우리 아 크리아 다리 밑으로 어디가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어 돌아와 어디가요 또? 돌아와 돌아와 뭐야 여기 아니야? 여기 어떻게구나 여기 인간 와드 해야겠다 인간 와드 여기였구만 여기 다리 밑으로 다리 밑으로 빨리 움직여라 일로 와요 일로 오! 죽었어 아 가 도움들 와 진짜 이렇게 코앞에서 미션을 아 뭐야 야! 길 알려주러 가고 있었는데 와 밟았어 아 이게 벤이니까 한 방에 죽네 아니 나 너 안 맞았는데 형 밟혔어요 오른쪽 앞바퀴 그럼 제대로 그냥 다시 가져와야 돼 어디서부터요? 벤 가져오는 것부터 아닐까? 벤, 벤 갖고 가는 거 죽이는 것 부턴가? 아니 벤 갖고 가는 것 부턴거든요 아 형 이번에 길 잘못 들지 마요 응 벤 가져가면 되네 형 운전할래요? 아니 갑시다 운전해 어 뭐야 운전해라 다행이다 동환이 형이 나랑 같이 가서 아이고 아 거기서 깔려 죽을지는 생각도 못했네 형 저것 좀! 아아야야야야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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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동환이 형 앞에 샀어? 뭘 안탰고 갔지 뭐 아직도 안탰지? 동환이 형 앞에 앞에 좀 죽여주세요 굿 굿 경환이가 총이 있나? 있긴 있을걸요? 권총인가? 권총이 있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동환이 형 담배 피러 갔나? 총을 안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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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종환이형이 총을 안쐈어 담배 피라고 했나던데? 말 없는 거 보니까 어휴 다 왔다 형이 일어나요 다 왔어요 조수석에 앉아 놓고 자꾸 자면 어떻게 해 뭐야 왔다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형 아버지 다 오셨대 형이 다 왔다 형이 다 왔다 형이 다 왔다 그 놈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나? 우리 가족들이지? 나는, 트레버가 제 안에서 말하지 못해, 트레버가 내 말하지 못해,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했지 내가 말하는 건, 저는, 저는,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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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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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It's too late to save my marriage, but, you know, I got it. Good.